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를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단기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상 주택의 구분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할 때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은 어떠한 범위가 있고 또 공동주택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소주제로 첫번째 단독주택의 종류 알아볼거고요. 두번째로 공동주택의 종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주택과 고시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택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하면 흔히 1, 2층에 마당 달린 주택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3층 이하의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주택 그리고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도 단독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하고 다중주택하고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입니다. 이때는 이제 지하층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 제곱, 평수로 환산하면 약 200평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에도 이제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이 바로 다가구주택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에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그 해당 층을 주택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라는 것은 흔히 이제 우리 요새 건축물 보면은 1층을 이제 기둥을 여러 개 놓고요. 거기에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반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것은 각 호실마다 욕실이 비치되어 있고요. 단,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층 이하여야 되고요. 바닥 면적 합계는 330m 제곱 이하 그러니까 이제 100평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00평 정도 이하의 바닥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입니다. 공동주택은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바닥 면적 그리고 층수로 구분되는데요. 일단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m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다세대 주택하고 동일해요. 4층 이하여야 하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다세대 주택은 이제 660m 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그 660m 제곱을 초과하는 그런 범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5층 이상이어야 되고 바닥 면적의 합계는 연립주택 및 빌라처럼 660m 제곱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중주택과 고시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주택일까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다중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그 밖의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에는 등록이 불가능한데 다시 한 번 법에서 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부엌, 화장실 등 시설이 갖추어진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15강 건축법상 주택구분 강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